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오늘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이고 그런데 이미 누가 알고 계셨나 봐요. 저는 사실 매수가를 6060원으로 준비했는데 최근 한 30분 동안 조금 조금씩 올라와요. 조금 조금씩 올라온 거 보니까 누가 미리 힌트 보고서는 맞추고 사시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매수가 6060원 생각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목을 고른 이유는 일단 이 회사가 미국에 있는 IBM에서 만든 통계 프로그램이죠. SPSS를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 프로그램이 국내 통계 프로그램에서 1등입니다. 실제로 저도 대학대 전공의 통계 쪽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던 프로그램인데 보면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많이 쓰고요. 되게 유용성이 높고 실생활에 적용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봤을 때 통계 자료들이 좀 있다 싶으면 거의 다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만큼 우리한테 많이 가까운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SOC 디지털화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강에 보면 댐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댐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댐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더라. 그런 경우에는 강수량이 얼마일 때는 댐을 어느 정도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통계잖아요. 결국은 다 통계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사회관적 자본을 디지털화 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어제도 관련된 예산이 좀 편성이 좀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보기에도요. 지금 주가가 진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지만 그 밑에는 지하가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는 다이나믹한 하락이 좀 나타났었는데 대신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8,000원, 9,000원, 10,000원까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이 그 초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좀 선택을 좀 했고요. 일단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면은 매수가는 6,050원에서 60원 정도니까 시가 내외로 좀 제시해드렸지만은 지금 정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닥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나쁘진 않고 목표가는 제가 앞에 그나마 거래량이 많이 좀 있는 매물 지금 절대적으로 보면 거래가 많지 않지만은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 거래가 좀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6,700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6,700원 딱 공교롭게 121선 정도 되시고요. 손절가는 아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구나 지하가 한 20층 더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5,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되시니까 가격 전략 잘 맞추어서 1차 목표가 6,700원 정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같이 공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